약간 뭐 군대를 갔다던가 아니면 유학을 가서 어쩔 수 없이 약간 헤어진 그런 상황이에요. 만나볼게요. 오늘 점심 뭐 먹을까? 뭐 맛있는 거 돈까스 이런 거 먹을까? 어? 오빠. 어떡해. 이거 다 보여. 오빠 잘 지냈어? 나 먼저 가볼게. 만약에 근데 남자친구가 바람을 펴서 헤어졌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볼게요. 오늘 밥 너무 맛있다, 그렇지? 거기 맛있는 거 같아. 다음에 또 가자. 오빠. 저 자식이 여기 왜 있어? 야, 미쳤냐? 야, 여기 어디로? 야, 놔봐, 야, 놔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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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너가 어디라고 나타나? 야, 어디라고 나타나? 네가 어떻게 해? 네가 그 얼굴로 바람을 펴? 바람을 펴? 야, 너 내 마음 아프게 해놓고 고장 만난다는 게 이런 애야? 차라리 만날 거면 나보다 이쁜 여자를 만나든 거야. 왜 이런 애를 만난 것 같고. 야. 근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였어. 근데 알고 보니 얘도 바람을 폈고 나도 만약에 바람을 핀 상태야. 그러면 알려줬어. 그럼 어떻게 해요? 자, 학교 가서 만날게요. 어. 오빠. 행복해, 오빠. 너도 그랬다며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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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아, 오빠, 오빠. 오빠. 오빠 만날 때 바람 펬던 내가. 예아. 와우! 헐! 잠깐만, 잠깐만. 나도, 나도, 나도. 나도. 나도, 나도. 나도, 나도. 나도. 아, 생각보다 안 먹어. 한 번만 해줘. 한 번만. 생각보다 안 먹어. 뭘 왜. 네 명이야. 야, 이씨. 뭘 네 명이야. 40명이야. 가만히 있어. 됐어. 야, 이씨.